그러면 좀 생소할지 몰라도 우리에게 익숙한 언어로 하면 천국 천국이라 그러죠 하늘나라 하늘나라 천국 천국은 언제 임하는가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천국이 빨리 땅에 임하기를 원하십니까 정말로 원하십니까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건 다 없어지는데 그 못까지 가는데 괜찮으세요 그래도 괜찮으세요 육충도 괜찮으세요 우리 아형교는 믿음이 너무 좋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종말을 믿습니다 종말을 믿는다 하면 인간의 역사와 인간의 문명이 영원하지 않고 끝이 있다는 겁니다 끝이 있다 이 세상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끝이 있어요 종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너무나 살기 좋은 이 세상 영원하지 않고 끝이 있음을 성경은 가르쳐줍니다 우리의 인생이 영원하지 않은 것처럼 인간의 역사와 문명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만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요즘은 뜻있는 사람들이 다 인류의 조금 다른 의미에서 이야기하지만은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역사가 영원하지 않고 곧 종말을 맞이할 것이다 공부했다고 하는 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최근에 과학자들 사회학자들 역사학자들 미래학자들을 중심으로 인류 멸망에 관한 이야기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책들을 읽어보면 한 다섯 가지 정도 가능성을 이야기합니다 지구가 멸망한다 이거예요 지구가 그런데 학자들이 한 얘기예요 무슨 점쟁이가 한 얘기가 아니고 학자들이 한 얘기 다섯 가지 정도를 이야기하는데 다섯 가지 정도의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여기 나올 거예요 첫째는 에너지 문제 때문에 막 할 거다 에너지 고갈 이 땅에 에너지는 제한되어 있는데 한 번 쓴 에너지는 엔트로피 법칙에 의해서 어떻게 해요 다 에너지 쓰레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에너지는 제한되어 있는데 쓰다 보면 에너지가 고갈돼서 결국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종말을 고하게 된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 석유가 펑펑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언젠가는 다 고갈되면 석유 없어질 거 아니에요 석탄도 마찬가지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핵무기 확산을 열어둡니다 핵무기 확산 지금도 나라들이 앞다투어서 뭘 만들어요 핵무기를 만들지 않습니까 핵무기 그렇죠 NPT라는 거 만들어가지고 핵 비확산 조약이죠 Non-Proliferation Treaty라고 NPT 핵 비확산 조약 만들어서 있지만 이미 선진국은 다 가지고 있고 자기들은 다 가지고 있으면서 앞으로 다른 나라는 못 갚게 하는 조약 핵을 폐기하자는 조약이 아니라 핵 비확산 조약이에요 비확산 조약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참 웃기는 친구들이죠 지들은 다 가지고 있으면서 약소 호가는 못 갚게 해 그런 조약이 있어요 핵을 자꾸 만드니까 언제가 핵전쟁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핵전쟁이 그게 다 멸망할 거라는 거예요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식량 위기 이야기를 합니다 식량이 결국은 제한되어 있고 인구는 늘어나고 결국 다 식량 위기가 와서 무너져 나간다는 거예요 다 이제 산도 자꾸 모래와 사막화되어가고 있고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또 하나의 가능성은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건데 기온 변화, 기후변화, 지구온난화 이게 많은 학자들이 제일 많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온도가 자꾸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꾸 저기다 화석을 이산화가스 탄소를 쌓아 올려가지고 자꾸 온실가스층을 두껍게 해가지고 태양 복사율이 도망 못 가게 하므로 여기가 뜨거워지는 거예요 지구가 남극이 높고 이래가지고 지구온난화로 인해 기후 이상이 일어나가지고 지금도 기후 이상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죠 결국 인류의 종말이 올 거다 가장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소행성의 충돌 지금 별들이 떠들어다니는데 어느 날 그중에 하나가 지구를 향하여 그냥 샤악 돌진해와가지고 꽉 저런 자들이여 깰지어다 꽉 해가지고 그냥 다 멸망한다는 거예요 영화에 잘 나와요 영화에 영화 지구 최후의 날 이런 거 보면 영화에 납니다 이 정도 한 다섯 가지 정도의 가능성을 이야기합니다 인류가 멸망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조금 관심 있는 분들은 책을 제가 세 권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레미 리프킨이라는 사람이 쓴 엔트로피 엔트로피 아까 에너지 고갈에 대해서 쓴 겁니다 엔트로피 또 앤서니 기든스라고 한 사람이 쓴 기후변화의 정치학 그 다음에 제레드 다이아몬드가 쓴 문명의 붕괴 이런 책이 지금 잘 팔리고 있어요 이런 책들에서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꼭 하나 읽어본 여러분이 읽고 싶다면 앤서니 기든스가 쓴 기후변화의 정치학 제가 이 책을 두 번 정독했습니다 세계적인 학자이기 때문에 제가 두 번을 정독을 했어요 특히 저명한 과학자인 마틴 리스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 최후의 세기에서 어쩌면 21세기가 우리가 생존하는 최후의 세기일지도 모른다고 심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과학자입니다 과학자 점쟁이가 아니에요 과학자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21세기가 인류가 생존하는 마지막 세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매우 높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 들으면 어때요? 무섭죠?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안 무서운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인간의 역사는 하여튼 누가 말해도 정말 있어요 특별히 성경의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식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무슨 소행성 충돌이나 기후 온난화나 행복이나 이런 것 때문에 멸망하는 게 아니고 이 인류가 멸망하는 것은 인간이 매일매일 저지르고 있는 죄 때문에 멸망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죄 죄는 행목이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인간에게 이 죄 때문에 멸망해요 성경을 읽어보면 언제 하나님의 심판이 맞습니까? 장세기 6장을 읽어보면 뭐라고 그래요? 노아시대에 그때의 이 땅의 죄악이 어떻게 했다고요? 관용하였더라 인간의 지은 그 죄악이 그 땅에 가득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물로서 심판을 하세요 또 소동과 고모라 심판할 때 보면 그 땅에도 어떻게 했어요? 죄악이 너무 관용하고 음란해가지고 그 동성애가 그때부터 심했어요 음란한 그런 세대인데 그때 하나님의 유황불 심판이 거기에 임하게 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의 역사를 끝낼 종말의 시기가 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인간의 죄악이 가득할 때입니다 주님의 때가 되면 주님께서 이 땅에 심판하러 오세요 그래서 죄짓고 살던 사악한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지옥분에 떨어지고 그러나 주님을 잘 믿고 의롭게 산 여러분 같은 사람들은 구원받아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성경이 가르치는 말씀이에요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은 말씀 듣다가 이런 축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구약성경에 능통한 자예요 하나님의 율법에 능통한 자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능통하다고 자신들이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런데 예수님을 찾아와가지고 질문을 했어요 뭐라 질문했느냐 20절 상반자를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합니까 어느 때로 임합니까 이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간절히 기다렸다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도대체 언제 임합니까 그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대답을 해 주십니다 여러분 궁금하시죠 인간의 역사에 종말을 구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때가 언제냐 이거예요 그때가 언제냐 이거예요 오늘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오늘 본문이다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그러니까 잘 들어야 되겠죠 정신 바짝 차리고 들어야 돼요 저를 딱 쳐다보세요 째려보셔도 됩니다 째려보세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대답을 해 주셨어요 언제 임한다 얘기를 해 주셨는데 두 가지 시제로 얘기를 해 주셨어요 두 가지 시제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아직 임하지 않았다 우리가 기다려야 된다 그게 현재와 미래 시제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좀 알성달성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고? 아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인간의 역사에 종말을 구한다 했는데 역사가 계속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 또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기다려야 된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두 가지 시제로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그림을 하나 딱 그려왔어요 짧으세요 자 여기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결론부터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초림이라고 하는 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거죠 2000년 전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의 역사 속으로 들어오실 때 그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인간의 역사 속으로 침투해 들어왔어요 영어로 브레이크 인트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인간의 역사 속으로 들어왔어요 생소할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좀 이따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 땅에 임했어요 예수님과 함께 그런데 아직 완전히 임하지 않았어요 종말할 때 예수님이 제림할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히 이 땅에 이루실 거예요 아직 임했어요 안 임했어요 이런 의미에서는 아직 임하지 않았어요 주님이 제림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의 나라가 공존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사탈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공존해요 지금 이 땅에 그렇죠 이 시간표를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야 왜 그리스도인도 고난을 당하는지 그리스도인도 왜 질병을 당하는지 그리스도인도 왜 암에 걸려 죽는지 이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2000년 전에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이미 임했고 그러나 아직 완전히 임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데 그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실 겁니다 우리는 지금 그 사이에 살고 있어요 그 사이에 그래서 지금은 알곡과 가라지가 어떻게 있어요 섞여 있는 시대예요 섞여 있는 시대 섞여 있는 시대입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인가 우리 좀 말씀을 가지고 한번 좀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대답을 해 주셨습니다 20절 하반절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에서 제일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이 말씀을 오늘 설교를 하는데 오늘 또 특별하게 누가복음 100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아 이게 딱 맞아 들어갔어요 누가복음 오늘 100번째 강의인데 100번째 제일 중요한 하나님 나라를 다루고 있어요 예수님이 설교가 주로 뭐에 대한 것이었어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이었어요 성경 전체의 이야기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러는 것도 아니고 이미 너희 안에 임하였느니라 The kingdom of God has come already among you 너희 안에 이미 임했다 현재 완료예요 현재일 수도 있고 현재 완료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유대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당시 유대교를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요즘 신학 공부가 상당히 어려워졌습니다 당시에 유대교를 이해하지 못하면 신약 성경을 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신약 공부를 하려면 유대교를 공부해야 되는데 이 오리지널 자료만 해도 너무 방대해서 한국 사람이 신학을 제대로 하기가 거의 어려워요 언어적인 면에서만 해도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소리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미국에 보내서 영어를 일단 자기 모국어로 완전하게 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독일어 불어를 하고 고 헬라우 히브리오 아라모 등등을 공부시키지 않는 한 우리나라에서 신학으로 세계적인 학자가 나오기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 우리나라 학문이 아니잖아요 신학이 이 당시에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기다렸어요 여러분 기다립니까? 우리들은 세상이 너무 즐거워가지고 하나님 나라 잊어먹고 살아요 하나님 좀 이따 오세요 주님 좀 이따 오세요 좀 더 즐겨야 되겠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은 홍대 클럽에 가서 부비부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좀 이따 오세요 세상이 너무 즐거워가지고 하나님 나라 다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천국이 임하기를 너무 간절히 바랬다고요 왜 그랬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유대인들은 어느 상태에 있었어요? 로마라 로마 제국 여러분 알죠? 로마 제국 강대한 로마 제국의 한 변방의 식민지 국가였다고 나라의 주권이 없어요 정치적인 자유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인 자유도 조금 있지만 세금 같은 부당한 세금을 엄청나게 뺏기고 그 가운데서 고통을 당하고 그렇게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구약성경을 해석해가지고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빨리 임하기를 매일 기도하면서 기다렸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있다 메시아를 보내줄 거라는 겁니다 메시아를 보내면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저 로마와 같은 저런 불의한 세상의 나라들을 세상에 이런 왕들을 심판해다 심판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인 자기들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니까요 자기들이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기도는 전부 하나님 나라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빨리 그 나라가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저는 그걸 보면서 우리가 그거 하나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소망 두지 말고 하나님 나라 소망 두고 사시기를 주의하므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유대인들의 신학을 보면 누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요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하는 것과 메시아가 오신다고 하는 것은 같은 말이에요 책을 읽을 때 같은 말이라는 걸 알아요 왜? 메시아가 와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니까 메시아가 와야 로마 같은 사악한 나라들을 심판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니까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옵니까? 하는 질문은 곧 메시아가 언제 옵니까? 하는 질문과 같은 거예요 이것이 이제 유대인들의 메시아 대망사상입니다 메시아가 언제 옵니까? 우리도 지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죠 제림의 주님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 예수님이 오셔서 이 죄악과 죽음과 질병과 슬픔과 이 눈물의 이 세계를 빨리 하나님께서 다 구원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이루시기를 여러분 기다리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바리새인들의 질문은 바로 우리의 질문이에요 우리의 질문이고 우리의 기대예요 우리나라 개신교 100, 한 20, 30년 역사 가운데 이 천국을 잘 소망하고 사는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천국을 잘 소망 안 하고 사는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지금이에요 지금 왜? 세계 경제 12위, 3위 다투면서 길거리 가면 외제차가 10% 넘습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제가 살고 있는 곳에만 들어가도 거기에 벌써 차가 달라요 차 종류가 그렇게 잘 살아요 세상이 너무 좋아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 별로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교회는 와 있지만 이 땅에서 세상 즐기고 그런 재미에 푹 빠져 있다고요 그럼 하나님 나라를 제일 소망하고 천국을 제일 소망하고 살 때가 언제냐? 여러분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3.1 독립운동이 실패한 직후입니다 3.1 독립운동이 실패한 직후에 우리 신학에 어떤 신학이 만연하게 됐냐면 천년 한국 신학이 만연하게 됐냐면 왜? 3.1 운동하고 금방 해방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일본 놈들이 와서 총 쏴서 비폭력 무정하는 사람들이 총을 쏴서 죽여서 진압했잖아요 그래서 절망에 빠져버렸어요 해방이 올 줄 알았는데 이 땅에 소망이 없어 일본에게 나라는 뺏기고 독립운동은 좌절되고 그러니까 모든 관심이 어디로 갔어요? 하나님 나라로 갔어요 천국으로 갔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때로는 고난이 오고 역경이 오고 그런데 그게 꼭 나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때 우리는 어디를 더 소망하게 돼요? 하나님 나라를 더 소망하게 돼요 하나님 나라를 그래서 그때는 하여튼 구름만 좀 이상하게 끼워도 혹시 우리 예수님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시는가 해서 벗은 발로 뛰어나갔다니까요 우리 할머님들이 그런데 그래서 주님 고대가라는 찬송도 만들었죠 16절까지인가 그렇게 있어요 행여나무 구름이 뭐 다 까먹었나도 혹시 내 주님 오시는가 해 그러면서 그렇게 그 나라를 갈망했다고요 저는 그 신앙을 좀 해보겠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 대한 너무 욕심과 욕망과 이런 거 좀 여러분 접고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영원히 살 천국 소망하면서 하시기를 주의하며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그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이미 임했다 임했다는 거예요 어디 임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안에 임했다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신학적으로 굉장히 활발하게 토론이 되고 있고 하여튼 학자라고 생긴 학자는 한마디씩 다 주장을 하는데 아직까지 이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어요 컨센서스가 이루어지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복잡한 신학적인 문제가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신학교라면 제가 오늘 다 이걸 하나하나 이런 주장도 있고 저런 주장도 있고 그렇게 얘기를 하겠는데 오늘 우리 교회 짧은 설교 시간에 교회 그럴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보면 너희 안에 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거를 우리 안에 내 마음에 내 마음의 천국 물론 예수님이 또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지지만 오늘 본문은 그걸 말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이 질문을 누가 했어요 지금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질문을 누가 했어요 바리세인이 했잖아요 바리세인이 질문을 했는데 네 마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말이 돼요 안 돼요 바리세인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그 말은 이 본문에 맞지 않는 해석이에요 결론부터 말하면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고 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 그건 바로 예수님 자신을 가리켜 한 말이에요 예수님 자신 옛날에 유대인들은 토론을 할 때 우리처럼 이렇게 한 사람이 앉고 여러분처럼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이 토론자를 가운데 세워놓고 나머지가 삥 둘러섰다고요 한 사람이 가운데 있고 삥 둘러섰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가운데 계시고 유대인들이 삥 둘러서 있는 거죠 바리세인들이 질문을 던진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게 아니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들 안에 있다 그러니까 누구예요 너희들 둘러싸고 있잖아요 둘러싸고 있는 너희들 안에 있는 바로 내가 하나님 나라다 그 말이야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 땅의 죄악을 심판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 전에 천국을 세우시기 전에 모든 사악한 자들을 심판해서 지옥에 보내고 이 땅에 천국을 세우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인간에 머물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미 들어온 거예요 왕이신 주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왜 오셨나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임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모든 사람은 자기 죄로 심판받아서 지옥에 가게 그럼 하나님 나라가 왔는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살 사람이 없어요 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지 못하더니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인간은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의 심판이 동시에 임하는데 그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날 자가 없어요 우린 다 죄 때문에 하나님 심판을 받아서 지옥 갈 처지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완전히 이루기 전에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먼저 오신 거예요 뭘 하려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죄의 문제를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못살이 지옥 가요 여러분 심판을 받아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시작 아멘 하나님 나라가 종말에 임할 거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그러나 내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 되는 일이 먼저 있어야 될 거다 이거면 제가 해설 안 해도 여러분 알겠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류의 모든 죄악을 다 어떻게 했어요 어깨 위에 짊어지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형벌당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류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죄는 그냥 자동적으로 용서받는 게 아니에요 바로 그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의 구주임을 믿고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 자들 그들만이 죄사함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예수 믿고 오늘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은 다 예수 믿고 죄사함 받아 구원 받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면 여러분 뭐가 생겨요 죄사함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아직 오지 않았죠 저기 이제 종말에 올 거예요 미래에 있어요 미래에 그런데 그 나라에 들어갈 그 시민권이 있어야 거기서 살 수 있어요 그 시민권이 뭐예요 여러분이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고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구원 받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미 이 시민권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불행한 사람이에요 어깨를 피세요 웃으세요 제가 그런 비유로 늘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내가 여기서 이 산 동네에서 어렵게 한 몇 평짜리 집에 살고 있는데 아파트 지금 50평짜리 당첨돼 가지고 한 달 후면 50평짜리 아파트 가서 살아 내가 지금 한 달 후면 지금은 조그만 집에서 살고 있어요 여러분 불행해요 행복해요 그 조그만 집 때문에 불행해요 아니잖아 왜 한 달만 있으면 어디 가서 살아요 내가 저 50평짜리 아파트에 가서 살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은 어디로 가득 차 있어요 50평짜리 아파트로 가득 차 있잖아요 행복하잖아요 그거 바라보면서 똑같아요 여러분 이 땅에서 좀 아플 수도 있고 병들일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여러분 죄산받아서 이미 아파트 당첨권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 천국이 보장돼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늘 감사하시고 찬성하시고 예배하시고 그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은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했기 때문에 시민권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그래서 하나님 나라 가지 못하고 지옥에 가게 돼요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왜 여러분 이 땅의 시민처럼 이 땅의 문제 코받고 그렇게 사십니까 이 땅에 있는 것 때문에 절망하고 좌절하고 좀 있다고 교만하고 왜 그렇게 사세요 그건 잠깐 있다 없어질 것들인데 아무것도 아닌데 똥 같은 것들인데 뭘 좀 가졌다고 배웠다고 도망하고 머리 빳빳하게 들고 얼마나 한심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이 여러분들 오직 천국 바라보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시민권을 가졌어요 지금은 이 땅의 죄악 세상에 살아 여전히 우리도 고통 속에 살아 어떨 때는 우리도 병도 들어요 고통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아요 아직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린 종말에 임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종말의 축복이 미래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미래에 들어가게 될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하나님은 지금 여기서 누리게 하셨어요 지금 여기서도 성령 안에서 누리게 하셨어요 로마서 14장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와 평강과 실학이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고 지지고 볶고고 집 짓고 부시고 살고 이 땅에 속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한다고요? 잘 보세요 말씀 성령 안에 있는 여러분이 예수님 믿으면 여러분 안에 누가 찾아오세요? 하나님의 영원히 성령님이 찾아오실 때 빈손으로 찾아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사 가면 손님들이 찾아올 때 뭐 갖고 와요? 선물 갖고 오잖아 선물도 안 갖고 왔다고 시험 들지 말고 선물 갖고 오잖아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오실 때 그냥 빈손으로 오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저 미래에 누리게 될 천국의 축복의 선물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찾아오세요 여러분에게 그 선물이 뭐예요? 여기 의의와 의의는 시민권이에요 그다음 우리가 누리는 게 뭐예요? 평강과 기쁨이라고 평강과 기쁨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믿으면 여러분의 마음 속에 하늘의 평강과 기쁨이 가득해져요 이 평강은 세상이 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느니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그랬죠 이건 하늘에 속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거예요 이 평강과 기쁨이 여러분에게 임하면 여러분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림을 하나 그려주세요 그림 제가 딱 그려왔어요 이것도 그림이 제 비서가 잘 그려줬어요 기가 막히게 이거 잘 보세요 이거 지금 종말의 하나님 나라는 아직 임하지 않았죠? 우리가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우리는 지금 고난의 죄와 죽음과 고통의 세상에 살고 있어요 우리도 자유롭지 못해요 여기서 그런데 안 믿는 사람하고 뭐가 달라요? 우리는 그러면 우리 마음 속에 누가 찾아오세요? 성령님이 찾아오실 때 빈손으로 안 오고 종말의 하나님 나라에 있는 기쁨과 평강을 가지고 누구에게? 나에게 찾아오세요 그래서 예수 믿고 정말 하나님 만난 사람은 너무 기쁘고 마음이 평안해요 할렐루야 제가 늘 강조하지만 저는 이 기쁨과 평강을 잘 많이 느낄 때가 새벽 기도할 때입니다 새벽에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설교하고 뒤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저 왔습니다 요새는 한 30분 전에 나와요 4시 반쯤 나와서 한 30분 기도하고 이제 설교를 시작하는데 그 와서 하나님 저 왔습니다 인사를 꼭 합니다 제가 안녕하십니까? 하나님 저 왔습니다 아침에 여러분 새벽에 나오세요 새벽에 너무 많이 안 나와 내 지금 강제로 나오게 하려고 계획 세우고 있어요 기대하세요 앞으로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말할 수 없는 평강과 기쁨이 쏙 오는데 그때 스트레스 안 그러면서 스트레스로 죽었을 거예요 성질이 급한 사람이라서 벌써 쓰러졌을 거예요 아마 그런 게 싹 없어져요 이거 정신과 의사가 그렇게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심리학자가 그렇게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디 가서 그렇게 해줘요? 우리를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만이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성룡님이 가지고 오시는 그러니까 내가 말하고 싶은 게 뭐냐 어떤 사람은 교회에 댕기면서 너무 어리석어 이 기쁨과 평강을 자꾸 얻으려고 행복해지고 보려고 자꾸 그게 돈이 주는 줄 알고 돈 벌러다가 돈 벌려다가 돈 벌려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직장 생활을 해야 돼요 여러분 다 너 세상에 가서 뭘 즐기면 거기에서 주는 줄 알고 물론 잠깐 있을 수도 있겠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인생의 근본적인 정신적인 치료 영적인 치료, 육신의 치료를 주는 이 기쁨은 여러분이 성룡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과 기도와 예배 생활을 잘하면 성룡이 여러분을 온전히 지배하심으로 성룡이 가지고 오시는 기쁨과 평강이 여러분에게 넘쳐요 그럼 우울증도 사라지고 병도 낫고 여러분 몸도 건강해지고 할렐루야 그래서 행복해지는 거예요 누가 행복하냐 일단 예배 잘 들이세요 예배 공예배 나오려고 노력하세요 여러분 모든 공예배 나오려고 노력하세요 기도하세요 말씀 묵상하세요 여러분이 주님께 가까이 갈수록 행복해져요 왜? 성룡님이 가져오시는 기쁨과 평강을 내가 다 누려 그런데 세상에 욕심이 쌓이고 이생의 자랑, 안목의 자랑 욕심과 탐욕, 죄악에 사로잡히면 성룡님이 가져다주시는 저 정말의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내 스스로가 막아 여러분이 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못 누리는 거예요 바보같이 하나님이 공짜로 무료로 주시는데 자기가 막아 자꾸 죄악으로 막고 세상으로 막고 여러분 이거 확 뚫어놓으세요 주님 앞으로 가까이 오세요 그러면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여러분 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야 돼요 예수 있는 사람은 돈이 많아서 행복한 게 아니라니까요 가난하게 살아도 괜찮아요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이 깜짝 놀라요 여러분 보고 아니 저 사람은 나보다 돈도 없고 우리 집 셋방 사는데 왜 저렇게 행복할까 실제로 있었던 일에 제가 한번 설교 때 한 적이 있어서 안 하겠는데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다니는 교회에서 한 사람은 남편이 코추를 하다니고 서초동에 한창 개발을 의류리한 집에 사는 분이고 한 분은 고 밑에 조그맣게 사는 집인데 우리 교회 집사님이었는데 그 부잣집 아줌마가 맨날 이렇게 내려다 보다가 보니까 너무 그 수웅이 엄마는 행복해 보여가지고 어느 날 찾아갔답니다 그 분이 나중에 간증을 했어요 예수 믿고 집사가 돼가지고 수웅이 엄마는 내가 볼 때 나보다 솔직히 말해 집도 조그맣고 모든 면에서 없는데 왜 그렇게 행복하세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옳다고 나에게 전도할 때잖아요 딱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행복합니다 그래서 이 분이 예수 믿고요 나중에 집사까지 되고 이 간증을 한 거예요 남편이 잘해줬대요 남편도 잘해주고 집도 부자고 돈도 많이 벌고 어마어마한데 그 마음속에 뭔가 공허해 공허해요 채울 수가 없는 게 있어요 그걸 예수 믿고 채웠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간증했어요 여러분 돈이 아니라고 했어요 난 돈을 써서 아니에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부터 주님께 더 가까이 가서 이 종말에 누리게 될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평강을 성령 안에서 지금 여러분이 매일매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는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가지고 오신 그 죄사함과 구원을 우리가 누림으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갖고 있죠 그 나라가 보장됐어요 그런데 그 나라는 미래의 나라만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지금 여기서도 어떻게 해요? 누리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 누리고 어떤 사람 못 누려요 교회 다니는 사람도 여러분 누리는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 땅에 소망 두지 않고 이제 뭘 기다려요? 종말의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잖아요 기다리고 있죠? 게시록 22장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서 오시옵소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다시 오심이 뭘 말하느냐 이제 다시 오실 때는 2000년 전하고 다르습니다 은밀하게 오시지 않아요 온 우주의 왕으로서 오세요 심판자로 오셔서 끝까지 회개하지 않은 자들은 어마어마한 무서운 심판이 있어요 지옥굴로 떨어져요 그리고 여러분처럼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셔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천국을 이루시고 여러분 거기 살게 하세요 게시록 21장 1절에서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정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진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 다음 중요합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크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 씻지 않냐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여러분 죽음도 없고 질병도 없고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는 그런 곳이 있다면 그런 곳이 있다면 거기에 이민 가시겠습니까 가시겠습니까 안 가시겠습니까 그런 나라가 저기 있어요 그런 곳이 있다면 아마 이 땅의 부자들은 몇 천억 줘도 다 갈 겁니다 저희가 살 거예요 아마 왜 죽음이 없고 질병이 없고 고통이 없고 슬픔이 없고 이 나라가 지금 준비되어 있어요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 나라에서 여러분을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 나라를 소망하면서 사는 이 땅이 아니고 이 심판받아 없어질 땅이 아니고 이 죄악의 땅이 아니라 주님이 가져오실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산다 이거예요 소망하면서 그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소망 아셨죠 이제 눈을 좀 하늘로 뜨세요 좀 딱만 쳐다보지 마요 이게 소망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기다려요 누구를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기다리는 동안에 나쁜 놈들이 나타난대요 나쁜 놈들이 누가 이단들이 이단들이 지가 제림이 예수라고 거짓말치는 이단들이 나타난대요 조심해야 돼요 22절 23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리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딸지도 말라 자 우리 주님 나라를 기다리고 있어요 주님이 오시길 기다리고 있는데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떤 자들이 나타난다고 지가 제림이 예수라는 내가 제림이 예수다 하는 사람이 지금 우리나라만 해도 몇십 명이 돼요 이단이잖아요 통일교 뭐 또 신천지 지금 신천지는 지방을 중심으로 이 교회를 침퇴해가지고 교회가 난리가 안 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총회에서도 계속 목사님들에게 개교회 목사님들에게 이 종말론에 대해서 제발 좀 잘 가르쳐주세요 이게 지금 우리 교단의 주문입니다 목회자들에게 여러분 잘 배우세요 또 21장에 가면 이 종말론을 또 상세하게 다루게 돼요 누가 보면 21장에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그런 자들이 많아요 내가 제림이 예수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내가 제림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은 그 말 자체가 이미 나는 이단입니다 하는 거랑 똑같아 왠지 아세요? 그 다음에 24절 읽어보세요 24절 성경만 잘 읽어도 설교만 잘 들어도 절대 이단에 안 빠져요 지금 이단에 빠진 사람은 다 교회에 댕기던 사람들이니까요 설교 시간에 졸고 성경 공부하라고 하면 안 하고 그럼 이 사람이 이단에 빠지지 안 빠지겠어요?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거 무슨 말이에요 인자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날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림하셔서 이 땅에 이 땅을 세상을 심판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시는 그날 그 인자의 날이 날을 어디다 비유했어요 예수님이 번개 치는 날에다 비유했다고 번개 번개가 지금 번쩍해서 저 하늘 끝에서 번쩍해서 이 땅 끝에 번쩍 그러면 여러분 모든 사람이 번개 치는지 알아요? 몰라요 다 알잖아요 지금 그만해 예수님이 인자의 날도 이와 같으리라는 2000년 전에는 아무도 모르게 말구유에 은밀하게 오셨지만 이제 다시 제림하실 때는 이 지구뿐만 아니라 온 우주에 살고 있는 산인지 안 살겠지만 모든 피조물들이 전부 볼 수 있고 알 수 있게끔 그렇게 오신다는 거예요 알렐루야 그럼 지가 제림이었는데 우리는 왜 몰라 다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내가 제림이었다 그런 사람은 볼 것도 없이 이단이에요 이단 또 한 번 봅시다 3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음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는 이라 하시느니라 또 이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이번에 제자들이 물어봤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어디 임합니까 아 이게 또 바보 같은 공부를 안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디 임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또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는 이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독수리 때가 싹 모여가지고 하늘에 싹 모이면 그 밑에 뭐가 있을까요 아 시체가 딱 알잖아요 독수리 때가 모이면 거기 시체가 있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독수리 때가 있으면 시체가 있는 거 아는 것처럼 이따의 날도 어떻게 해요 모든 피종물들이 다 알게끔 임하고 그 장소는 무슨 이스라엘 요만한 장소에 오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살고 있는 모든 장소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우주에 다 임한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제림 예수라는 사람은 뭐예요 벌써 그 말 자체가 어리석은 주장이에요 나는 거짓말입니다 나는 이단입니다 그런 말이라고 근데 거기 넘어가니 얼마나 안심해요 이거 누가 보면 21장 35절 미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음에 공부하겠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에게 이 말이라 아셨죠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거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아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면 모든 사람이 다 아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의 역사는 끝이에요 끝 이렇게 지속되지 않아요 주님이 오시면 이 죄악 세상을 심판받고 여기에 하나님의 천국이 이루어져서 심판받은 사람은 지옥에 하나님의 역성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역사가 계속되고 있잖아요 주님이 오신 게 아니에요 아셨죠 이것만 알아도 이단에 절대 안 빠져요 절대 그렇다면 언제 오십니까 궁금하잖아요 언제 우리 예수님 언제 오세요 언제 요새 자기가 그 날짜를 또 안다고 추정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날짜를 언제인지 안 돼요 몇 년도 2014년 1월 7일 얼마 안 남았네 지난번에 한 번 1992년 10월 20몇일을 온다고 해서 난리가 난 적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는지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36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너바지 너우스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심지어는 아들 예수님 자신도 모르고 누구만 알아요 오직 하나님만 아시느니라 근데 지가 안 되네 안 돼 그럼 그 사람 벌써 안다고 하고 맨날 며칠이라고 얘기하는 사람 벌써 뭐예요 아 이단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교 한 구절만 알아도 절대 안 빠져요 예 하나님밖에 모른다고 했는데 자기가 안 되는 사람은 벌써 이단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심각하게 책 다 읽을 것도 없어요 예 금방 이단이잖아요 그 사람은 그날은 몰라 언제 올지 몰라요 그러나 반드시 그날이 오고 갑자기 온다 그래서 갑자기 34절 35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는 버려듬을 당할 것이오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가 물었고 하나는 버려듬을 당할 것이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잠자고 있고 어떤 사람은 맷돌을 갈고 있고 그러는데 우리가 잠자고 있을 때 오실 수도 있고 맷돌 갈 때 오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잠잔다는 말은 우리가 하루 일과를 끝내고 집에 들어와서 가족들과 함께 쉬고 있을 그때 예수님께서 오실 수도 있고 맷돌 간다는 건 여러분 직장이나 사회시장에 나가가지고 여러분의 일을 열심히 하고 있을 그때의 예수님이 오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오실지 모른다는 거예요 갑자기 오신다는 거예요 갑자기 오늘 예배 중에 오실 수도 있고 오늘 밤에 오실 수도 있고 성경 제일 마지막 요한계시록 끝에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여러분 그렇습니까? 아멘도 별로 아네 그렇습니까? 어서 오시옵소서 갑자기 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심각한 게 있어요 두 사람이 잠을 자는데 한 사람은 들려올라가고 한 사람은 남아 한 사람은 구원받고 한 사람은 남아서 하나님이 무서운 심판을 받는다는 얘기 함께 잠을 자는 건 가족이잖아요 한 가족 안에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겠죠 여러분 오늘 밤에 주님이 오시는데 여러분 가족 중에 믿지 않는 자가 있어가지고 여러분은 구원받는데 여러분을 사랑하는 가족은 여러분 심판을 받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맷돌 갈다가 한 사람은 들려올라가고 한 사람은 남아 여러분 친구들 직장 동료들 이웃들 같이 여러분 모여서 밥을 먹고 있는데 점심 먹고 있는데 여러분은 구원받지만 그 사람들은 심판받는 걸 여러분이 봐요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겠지요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늘 깨어있을 뿐만 아니라 열심히 전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하므로 축복합니다 열심히 전도하셔야 돼요 심각한 문제가 나중에 벌어져요 여러분 꼭 기도하세요 또 하나 안타까운 일이 있어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제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가져오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거기에는 관심 없고 그걸 무시하고 오직 이 땅에 돈 벌고 집 짓고 먹고 마시고 팔고 사고 시집가고 장가하고 퇴락을 즐기고 여기에만 미쳐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는 관심이 없고 그런데 심지어는 교회에 댕기는 사람들도 그런다는 거예요 26절 30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30절 시작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로세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로시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일하리라 노아 때에 내일 홍수가 나가지고 다 멸망을 하는데 그것도 모르고 내일 죽는지도 모르고 오늘까지 시집가고 장가하고 먹고 마시고 세상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데 마지막 때에 교회에 댕긴 데는 사람들도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 나라 이게 지금 언제 임할지 모르는데 정신없이 세상에만 아 뭘 따고 산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도 마찬가지죠 유황불 심판 하나님의 유황불을 가지고 심판의 천사들이 머리 위에 와 있는데 이 어리석은 인간들이 그것도 깨달지 못하고 밑에서 사고 팔고 먹고 마시고 집고 이러고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이거 잘못 이해해가지고 어떤 이단들은 주님이 오신다 그러니까 세상이 다 내비 핑계치고 직장도 때려치고 가서 기도만 해야 된다 옛날에 그랬죠 이러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맷돌을 갈다가 주님을 영접할 수도 있고 자다가 영접할 수도 있어요 이게 뭐예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내일 직장 나가서 여러분 열심히 일해야 되고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때 주님이 오세요 그걸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다 잊어먹고 천국 다 잊어먹고 하나님 관심도 없고 이 땅에 돈 권력 집 짓고 모으고 즐기고 이런 데만 관심을 가지고 교회에 다니면서도 주일에 달랑 한번 예배드리고 매일 이렇게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이런 사람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31절 33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로세처를 기억하라 무릎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오 잃는 자는 살리리라 아멘 로세처를 기억하라 그랬어요 로세처 소동과 공모라가 유황불이 막 떨어져 심판 받는데 불쌍해가지고 하나님이 그 로세처가 이뻐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기도를 들으시고 구해 주셨어요 그래서 도망 나와서 살았는데 두고 온 금덩어리 집에 두고 온 몬덩어리가 아까워가지고 그걸 오다가 어떻게 했어요 로세처가 그게 아까워가지고 뒤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돼서 죽어버렸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죄악 세상으로부터 그 유황불 심판 받을 세상으로부터 주님이 구원해 주셨는데 아직도 교회 다닌다 하면서도 자꾸 여기 주님께는 관심 없고 세상으로 세상으로 고개 돌리고 이렇게 사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서 봉사하고 예비하고 전도하고 이런 일에 별로 관심 없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이런 일에 별로 관심 없고 세상에 가서 기웃거리고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이 말씀에 많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 사람 한 분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신 차리고 늘 깨워서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예비하고 주의 일하고 전도하고 봉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고 또 우리가 임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주님이 가져오신 죄사함과 구원의 축복을 누리면서 감사하시고 이 시간에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평강을 누리며 살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이 땅에 소망 두지 말고 주님이 이 땅에 가져오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기다리며 이단을 물리치고 더 전도하면서 세상에 빠지지 말고 주의 일 열심히 감당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